오지 말아요 기다려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암울 자체를 도의했다 미처 무기를 아니고 반복하라 그렇죠? 마지막 기회에요 미오씨 오기 전에 마음 바꿔요 우린 아직 동맹이잖아요 동맹? 거짓말 미나씨! 어? no! 살인관님! 괜찮아요? ves телеф 왔다 되고 주먹지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석판씨! 제발! 어? 내가 모를 줄 알았군, 배신자들! 뭐라는 거야, 범죄자가! 널 죽이지 않는다 해서 구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 한꺼번에 조져버린다! 한꺼번에 조져버린다! 자자! 옥사의 공주 나나였습니다! 아직 끈이나려도 멀었어! 비켜! 도대체! 자자! 하아! 으아.. 아.. 아.. 오늘 저한테 좀 맞자 진짜 오크타임 싸우는 방식을 보여줄게 전부 제자리로 돌리는거야